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잦아들고 다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오전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늦은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는 그 외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하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 특히 충청과 전북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취약 시간대에 재찬비가 쏟아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고 150mm의 큰 비가 오겠고요. 충북과 전북에 최고 120mm,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내렸습니다.